2.1.2.1 자 갑니다 3에서 3선 팀을 근신으로 간다 3에서 10만원 미션 자 오늘도 갓재미님께서 미션 걸어주셨습니다 첫번째 게임 갑니다 점판에 실패했어요 점판에 두번째 승리에서 저건 저기가요? orden geen idee 1던 건 내가 한다 let Blood Joker 요번엔 기필코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투테라는 원투스야 종족 쓰레기네 아 미치겠네 아 아 개노답인데 아.. 종종 너무 답이 없는데? 너무 답이 없어 그.. 프로브.. 프로브 2개 빼고 풍선 5000개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미션이기 때문에 신용.. 어.. 실무에 있으신 분.. 신용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미션을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이번판 쉽지 않겠는데요? 진지 말고.. 빡세여.. 아.. 일곱시.. 상포네.. 아.. 진짜 쉽지 않겠는데? 아.. 링 졸라 빠르네.. 링 왜이렇게 빠르냐.. 진짜로.. 잘 막으세요. 펑커 짓고 아.. 개노답이네 이거.. 상황이.. 아.. 웬만하면 정차를 안갈라 그랬는데 가야겠다.. 상황이 너무 답이 없네.. 제발 망가 됐는데.. 제발 망가 됐는데.. SCD 준비 완료! 그거 끝! 한 번 붙어볼까요 소희? 아.. 끄집니다! 공인 못 죽겠는데요? 그거 SCD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선풍 1000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어.. 신용 확인용도기 때문에.. 100개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신용 확인용이에요.. 너무 큰 미션을 그렇게 거실때는.. 그죠? 응.. 보통 한번도.. 어.. 후원 안하신분께서 그렇게 커미션을 잘 안거거든요.. 보통은.. 5000개 이렇게 안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7시 없이.. 쌍들아.. 시.. 쌍이 좋지 않네요.. 11시는 어떻게든 방어만.. 살아만.. 이사겠네.. 선사업지가 있네.. 이건 선사업지 가야돼.. 이건 선사업지 가야돼.. 어떻게든 살기만.. 둘 다 어떻게든 살기만.. 이건 내가 하드캐리 하는 수 밖에 없다 이건.. 답이 없다.. 종족이 답이 없어.. 종족이 너무 답이 없어.. 종족이 너무 답이 없어.. 개노 답이야.. 이거 여기다만 한번밖에 없다.. 체조카로.. wordt.. 공광호삼.. 내본진해.. 내본진으로.. 토끼삼.. 지금 가면 안됨 솔타는 시간 안돼 프로브 도망오라고 3시로 제발 아 왜 말을 안듣지 장난치는거 아닌데 진짜로 와야된데 지금 미치겠네 장난치는거 아니었는데 진짜로 오라는거였는데 프로 빨리 왔어야지 아 참 스포한사 스포 slick sure doesn't contain ㄹㄹㄹㄹ 2. 3. 3. 4. 4. 5. 5. 5. 5. 5. 5. 5. 6. 6. 1. 5. 5. 6. 5. 5. 6. 이거봐라 말의 매력입니다 응 캐논은 좀 많이 박았구만 그러나 마리메딕의 힘 앞에는 무용지 무용지 들어간다 마리메딕의 힘 엄청난 힘 쓰레기 도먹어주고요 아 그건 아주 느렸어요 그죠? 스캔도 했기때문에 어 나 어땀 기가 막혔죠 뭐냐 이거 어두는 벌렸음 실화냐 예? 개지런네 글짝글짝 갸우뚱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3대3몬더티플 교수님으로 간다 3회 승리성 10만원 걸려있고요 현재 1승 중입니다 2연승에 도전하도록 갑니다 상대팀에 교빡이 없는거 같네요 오늘은 내가 한다 아 그리 알드로 오제깃 기아 상대팀에 교빡이가 있네요 그쵸? 요시 9발 땡링 고고 고고 감사감사 엔덜둡 12시 3개 가가우 바로 서플라이티벌 서울아이콘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결혼준비하느라 두달만에 봅니다 파이링 3연승 아이고 서울아이콘님 2,500원 감사합니다 결혼준비하느라 두달만에 봅니다 파이링 3연승 갑니다 결혼준비 잘하시고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링 파이링 투테란이네 상대 상대 투테란 다시 메카 이렇게나면 나도 메카가 될거같은데 뭐하냐 형반 12시 뭐함 아 12시 뭐함 아 씨 뭐냐 이거 아 아 이런식으로 똥싸지르네 또 어 어 형아 뭐지 정체가 나한테 그레이트 빅노시를 갖다가 지금 소모를 하겠다는 마인드인가 설마 그 마인드인가 그 마인드야 빅노시야 이거나 먹어라 이거야 아 아 나 끝네 아 골 때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원 심중 아 아 아 아 아 이리 아 헬프 흐흫 미끼였는데 미끼 앙케이 에이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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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바로 소프트 눌러주고요 가면 애 피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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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정도면 나름 피컨 쓸만하지 않네 쓸만하지 않고요 오우 샬라 펑 펑 바로 마이너 세시만 맞히자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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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때려줘 봐줘 하겠죠 2살 에이스 데뷔 에이스 데뷔 아삼 마인 3천개 맞도록 합니다 레이스맨 역시 대단하려고요 라이브 렌이 카카오톡을 잃어버렸습니다. 살뻔했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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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마귀한테 끝날 뻔했네 솔직히 말해서 나 죽일정도로 죽일듯이 들이던데 농담아만에 진지빨고 진짜로 나 진짜 농담아만에 죽이려는줄 알았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간당간당하게 막았는데 진짜로 진짜 간당간당하게 막았는데 죽일 기사로 깨맞은데 농담아만에 진지하게 방금 목숨 끊을라고 아 놀랬네 나 솔직히 좀 놀랐다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진짜 인생이란게 참 쉽지않구나 많은걸 여러분들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삶이라는게 쉽지가 않네 많은걸 느끼게 돼 싸는 아아아아 지대로 나왔고요 지금 안돌라이다이 들어가자고마 꼬치먹 세봤자 얼마나센데 엥? 벙커 세봤자 얼마나섭니까? 엥? 졸라 세네 벙커 졸라 세네 여러분들 진질빨고 어어어 이게 얘 얘 뭐냐? 오지게 세긴 세다 여러분 진질빨고 와 나 놀랄뻔했네 방금 아 세긴 세구나 이거 뭐냐 이 양반 예? 딜딜딜딜딜 깨우뚱 예? 거기서 모아주는거죠? 이런 코요미같으니라고 아 졸라쎄 펑퍼 아 1리덱이었구나? 어쩐지 아 어쩐지 졸라쎄더라 와 1리덱이었어 와 이번에 커밋플레이 좋았다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커밋플레이 좋았어 12시 다크 결정적이었고 와 5시 교빠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듯한 투스타 레이스 솔직히 똥구정 지렸는데 간당간당하게 막았네 와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못막았는데 지리긴 했다 뭐하냐? 아니지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하지 맙시다 그죠? 예 우리 교빠기분들은 팀플 하실때에 어 요런 짓을 하지 말아 말하세요 매우 더러운 행위죠 그죠? 예 자 요렇게 해서 2연승 한번 성공해봤습니다 맞나 2연승 맞나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